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저는 오늘 웹드라마 촬영 중에 있는데요 더워서 물을 정말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물 좀 한번 보시겠어요? 저는 수돗물 보리차와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돗물 사용으로 탄소 배출도 줄이고 텀블러 사용으로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족을 생각해서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돗물 텀블러 사용 나부터 합니다